여러분 안녕. 이번에 먹어볼 제품은 비비고 동지 팥죽입니다. 전자렌지에 2분 30초 데우면 되고요. 이거 뜯고 파부치 상단 뜯는 거 개봉한 후 봉지제 그대로 2분 30초 데우면 돼요. 근데 따로 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. 아크도 돼요. 아크로드 신생인 비비고에서 나온 거고 먹으러 녹화했습니다. 저번에는 양반에서 나온 팥죽을 먹어봤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비비고가 유명하다고 해서 죽 하면 본죽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비비고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봐봤습니다. 본죽은 비싸기도 하고요. 2분 30초. 중간에 꺼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안 꺼내길 잘했네요. 딱 2분 30초 하니까 적당히 미지근합니다. 너무 뜨거울까봐 걱정했었거든요. 보면 밥 같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. 밤에 단 게 너무 땡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죽이 있더라고요. 풍성한 통팥과 부드러운 쌀, 진한 통팥에 달지 않는 근데 그 말 막 엄청 많이 달지는 않아요. 괜찮은 것 같아. 적당히 은은하게 단 마시고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팥죽 있죠? 그것보다 좀 더 물이 덜 들어간 느낌? 그 전에 건 너무 맹물 많이 들어간 질감이었거든요. 이거는 팥을 좀 많이 넣었어요. 팥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고 아기들은 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? 중탕해서 조리해도 돼요.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쌀이 들어있어 조리도 잘 저어드시면 더욱 좋습니다. 칼로리는 450g에 300칼로리 되고요. 나트륨 890mg 그래서 하루 섭취량이 45% 막 짠 느낌은 없는데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. 탕수화물 56g에서 하루 건조 섭취량이 17% 됩니다. 밥이랑 팥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. 저번에 먹을 때는 좀 이런 대추 맛도 났었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딱 밥이랑 팥, 소금, 설탕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. 팥은 중국산이고 구운 앙금 그래서 팥 색깔 나게 하는 그런 팥 앙금 들어갔습니다. 역시 중국산이고 혈탕, 물엿 정제소금 맵살, 잡살 정제소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소금은 국산이네요. 국산인 게 정제수랑 소금밖에 없을 것 같아. 응 아니네? 맵살도 국산이네요. 약간은 씹어야 돼요. 이게 턱이 안 좋으신 분이나 무슨 수술하셔서 입을 못 벌리시는 분들 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. 좀 한 번 더 갈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짭조름하네요.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 맛이랑 얘 맛이랑 좀 다르네요.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양도예가 좀 더 많고요. 왜 이렇게 밤에 배가 바쁘지? 왜 이렇게 배가 바쁘지? 괜찮네요. 다음에도 또 먹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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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 수 있네요 배는 부릅니다. 물배 채운 것 같고 칼로리도 꽤 높고 단백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12g이나 있네요 도대체 어디서 단백질이 나온 건지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없는데 잘 먹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